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외 디문 우리의 주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신탁 유다와 예레미야의 삶 예레미야의 성전설교 유다임금 유시아의 아들 요호야킴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의 집 뜰에 서서 주님의 집에 예배하러 오는 유다의 모든 성읍 주민들에게 내가 너더러 그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한 모든 말을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전하여라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저마다 제 악한 길에서 돌아설지도 모른다 그러면 나도 그들의 악행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려는 재앙을 거두겠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너희 앞에 세워둔 법대로 걷지 않는다면 또 내가 너희에게 잇따라 보낸 나의 종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사실 너희는 듣지 않았다 나는 이 집을 신로처럼 만들어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사제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은 주님의 집에서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주님께서 온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모두 마쳤을 때 사제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이 그를 붙잡아 말하였다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어찌하여 네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집이 신로처럼 되고 이 도성이 아무도 살 수 없는 폐허가 되리라고 예언하느냐 그러면서 온 백성이 주님의 집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몰려들었다 유다의 대신들은 이 소문을 듣고 왕궁에서 주님의 집으로 올라와 주님의 새 대문 입구에 앉았다 그러자 사제들과 예언자들이 대신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귀로 들으신 것처럼 이 사람은 이 도성을 거슬러 예언하였으니 그를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모든 대신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이 집과 도성에 대하여 여러분이 들으신 이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길과 행실을 고치고 주 여러분의 하느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실 것입니다 이 내 몸이야 여러분 손에 있으니 여러분이 보기에 좋을 대로 바르게 나를 처리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죽인다면 여러분 자신과 이 도성과 그 주민들은 죄 없는 이의 피를 흘린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시어 여러분의 귀에 대고 이 모든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대신들과 온 백성이 사제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사형당할 만한 죄목이 없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주 우리 하느님의 이름으로 말하였습니다 이때 지방의 원로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일어나 거기 모인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모래새 출신 미카가 유다 임금 히즈키아 시대에 예언하였는데 그가 온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신다 시온은 갈아엎어져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폐허더미가 되며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수풀 언덕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유다 임금 히즈키아와 온 유다 백성이 그를 죽였습니까 오히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자비를 간청하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큰 재앙을 우리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예언자 우리아의 운명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또 있었으니 키르앗 요아림 출신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였다 그도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으로 이 도성과 이 나라를 거슬러 예언하였다 여호야킴 임금은 자기의 모든 용사와 모든 대신과 더불어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죽이려고 찾았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아는 두려워서 이집트로 도망갔다 그러자 여호야킴 임금은 악보류의 아들 엘라탄에게 몇 사람을 딸려서 그들을 이집트로 보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우리아를 잡아내어 그를 여호야킴 임금에게 데려오자 여호야킴 임금은 그를 칼로 쳐 죽이고 그 시체를 서민 공동물지에 던져버렸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판의 아들 아이카의 도움으로 백성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지는 않게 되었다 황복과 재앙 사이의 선택 유다 임금 요시아의 아들 치드키아가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주님에게서 이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끈과 나무로 멍해를 만들어 그것을 목에 메어라 그러고 나서 그것들을 에돔 임금과 모합 임금과 암몬 자손들의 임금과 티로 임금과 시돈 임금에게 유다 임금 치드키아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절단들의 손에 들려 보내라 또한 그 죽음들에게 이러한 말도 전하여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너희 죽음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큰 권능과 뻗은 팔로 이 세상과 거기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드니는 바로 나다 나는 이 세상을 내가 보기에 올곳은 이에게 주겠다 이제 나는 이 모든 나라를 나의 종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 네자르 손에 맡겼고 들짐승까지도 그에게 맡겨 그를 섬길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섬길 것이다 그런 다음 그의 나라에도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많은 민족들과 큰 임금들이 그를 종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민족이나 왕국이든지 이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 네자르를 섬기지 않고 바빌론 임금의 멍에 밑에 제 목을 내밀지 않으면 내가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그 민족을 징벌하여 그의 손으로 그들을 없애버리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바빌론 임금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너희의 예언자들과 점쟁이들과 해몽가들과 요술사들과 마술사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이 너희에게 예언하는 것은 거짓이다 너희는 결국 고향 땅에서 멀리 쫓겨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몰아내고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바빌론 임금의 멍에 밑에 제 목을 내밀고 그를 섬기는 민족은 고향 땅에 남아 농사를 지으며 그곳에서 살게 하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유다임금 치드키아에게도 이러한 말을 하였다 여러분은 바빌론 임금의 멍에 밑에 여러분의 목을 내밀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어찌하여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은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죽으려 합니까? 주님께서 바빌론 임금을 섬기지 않는 민족은 누구나 그와 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빌론 임금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예언자들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예언한 것은 거짓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는 너희에게 예언한 예언자들과 더불어 멸망할 것이다 나는 사제들과 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집 기물들이 이제 곧 바빌론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예언하는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거짓을 예언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빌론 임금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 도성이 불모지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예언자라면 또 주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있다면 그들은 주님의 집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물들이 더 이상 바빌론으로 가지 않도록 만군의 주님께 간청해야 할 것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기둥과 큰 바다 모형과 받침대와 아직 이 도성에 남아있는 다른 기물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 네자르가 유다 임금 여호야킴의 아들 여콘냐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귀족을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유배시킬 때 함께 가져가지 않은 것들이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주님의 집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물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바빌론으로 옮겨져 내가 찾을 때까지 그곳에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 뒤에 내가 그것들을 다시 가져와 제자리에 돌려놓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오 나의 길에 비치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네 이제 예레미야서의 두 번째 부분 2부를 시작했는데요 일단 벌써 문체나 이런 것들이 확 바뀌었죠 예레미사의 앞부분 1부에서는 예레미야의 어떤 예언과 신탁들을 이렇게 기록한 그래서 내용들이 이어진 어떤 서사를 가지고 있는 이제 구조 문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운문이나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엮어낸 것이었다면 26장부터 시작되는 2부는 전통적으로는 뒤에 나오는 바룩이라는 인물 바룩이라는 예언자 예레미야의 어떤 제자 혹은 예레미야의 행적을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나중에 이집트로 예레미야와 함께 끌려가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그 바룩이 기록한 내용으로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듯이 이게 바룩이 쓴 거다 라고 딱 말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실제 앞에 예레미야서의 일부인 예레미야의 예언들 예언시들 그리고 신탁들 역시도 예레미야가 직접 기록했거나 언급한 내용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 있는 그대로를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 전체를 현재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습으로 모으고 편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성경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 특히나 구약성경은 누가 썼고 언제 쓰여졌고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편집이라는 어떤 편 편집자 혹은 저자라기보다는 편집자라는 개념으로 더 설명하기가 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26장부터 시작되는 부분은 우리가 역사서 읽을 때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앞에는 시편처럼 읽었다면 그 시편들이 이제 어느 때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 읽혀졌는지 예레미야의 어떤 일대기를 쭉 기록한 것이라고 26장부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는 조금 더 수월하실 수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오늘 26장 예레미야의 성전설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성전설교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면 앞에 예레미야 성전설교 전문이라고 할까요 예레미야가 이 성전에서 어떤 말들을 했는지 그것이 앞에 예레미야서의 일부에 나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내용을 26장 이후를 읽어나가면서 앞에 시편 앞쪽으로 넘어가서 예레미야의 성전설교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식으로 읽는 것도 도움이 되고 재미있는 성경읽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걸 또 일일이 찾아서 왔다 갔다 하려면 여러분들도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천천히 읽어 나갔으면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레미야 상황을 다시 한번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하고 2부를 읽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26장이 시작하는 이 시기는 요시아는 이미 죽었어요 이집트하고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요시아는 정말 다윈 왕가와 유다를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야외 신앙으로 사람들을 개혁을 종교 신앙이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아주 기대되는 임금이었는데 그래서 이 요시아 임금이 이집트하고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유다가 어쩌면 유다 왕국이 멸망한 그런 어떤 시작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유다 요시아가 왜 이집트 왕과 싸웠느냐 이집트는 제가 정리가 잘 잠시만요 머릿속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요 이집트는 아시리아 친아시리아 정책을 폈어요 현재 북이스라엘을 명망시킨 아시리아가 가장 거대한 제국으로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부상하기 시작하는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바빌론이 아시리아하고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 있는데 이집트는 아시리아 편에 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러면서 요시아하고 요시아하고도 부딪힘이 있는 거죠 요시아는 아시리아 편을 드는 이집트하고 이집트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하고 전쟁이 벌어진 거고요 간단하게 당시 역사를 살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전쟁에서 요시아가 저버리죠 그래서 그 뒤를 이은 원래 여호와아즈는 요시아의 정책을 이어나가려고 했는데 이집트가 여호와자를 끌고 가고 오늘 이심시장에 여호야킴을 왕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킴은 요시아의 아들이긴 하지만 이집트 왕이 세운 꼭두각시 왕이죠 그러니까 여호야킴은 친 이집트 곧 친 아시리아 바빌론과는 대척점에 서있는 그런 그 기조를 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빌론 근데 바빌론이 아시아를 이겨버리죠 그리고서는 바빌론이 대제국이 돼요 그래서 1차로 또 요다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여호야킴 왕은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빌론에서 세워놓고 간 왕이 27장에 나오는 치드키아 여기도 역시 요시아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시아 이후로 여호와아즈 여호야킴 치드키아 3명 4명이 왕이 아들이 왕이 됐지만 다 요시아의 아들이었고 그게 유다왕국의 마지막이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지금 되돌아보면 요시아 임금이 이집트와 전쟁에서 패했을 때 유다왕국은 끝이 난 것이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 뒤에 세워진 왕들은 그냥 허수아비들 뿐이었으니까요 국제정세 안에서 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왕 요시아가 죽고 나서 요시아 임금이 죽고 나서 그 개혁을 일으키고 다시 유다를 부흥시키려고 했던 능력있는 왕이 죽고 나니까 그 아들들은 그냥 쓸모가 없었던 거예요 능력이 안 됐던 겁니다 정치적인 이것도 떨어지고 주변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반바빌론 그 세력의 그 바빌론 친 바빌론 세력 아니 친 바빌론 친 반바빌론 바빌론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느님께서 바빌론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벌하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던지면서 친 바빌론 세력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도자들에게 핍박받고 붙잡히고 오늘도 뭐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 상황들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지 어떤 이것이 야외 종교 야외신앙 만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의 국제정세가 굉장히 복잡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언자는 단지 정말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하는데 그것이 단지 그냥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상황과 이런 것들까지도 다 보신다는 거고 그래서 예언자의 선포는 무엇이었냐면 단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26장에서 성전이 무너지고 함락당하고 멸망을 얘기하는 거 그 멸망에만 포커스를 두는데 쓰레인 메시지는 뭐냐면 너네가 지금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잘못하고 있다 그거죠 그나마라도 살려면 바빌론에 바빌론을 섬기고 왜? 바빌론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자인 거니까요 바빌론을 섬기면서 있으면 목숨도 무지할 거고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을 보존할 수 있다는 예레미야의 외침이었던 거죠 그런데 능력 무능하고 정세 판단도 못했던 유다 왕관은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이 불경하게 하느님의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했다고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춘 거죠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는 눈을 감고 귀를 닫고 그러니 멸망은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면서 27장에서는 이제 멍해에 대한 상징을 상징행위를 통해서 예언을 또 전하지요 멍해가 뭡니까 그 짐 소 소 소에 소를 부리기 위해서 소에게 씌우는 거잖아요 결코 편안한 게 아니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 그 멍해를 씌우고 이스라엘에 멍해를 씌운다는 그 표현은 뭐냐면 이건 어떻게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멍해를 받아들이고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느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 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릇몽해를 치려고 했던 거죠 당시 지도자들은 종교 정치 지도자들은 뭐냐면 오히려 사실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유다의 독립과 자주 국방 이런 걸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이쪽에 붙을까 저쪽에 붙을까 눈치만 보고 그렇게 있었던 왕들과 지도자들 그러니까 뭐냐면 뼛속까지 자기의 어떤 이익을 찾고 그러니까 가난한 이들 억압받는 이들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던 그 유다는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멍해에 대한 것 하느님께서 그러니까 26장 27장 이 이야기 예레미야 이야기들을 이렇게 딱 보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멍해 그것이 물론 힘들고 아픈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 하느님께서 주시는 멍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내하고 순명할 때 우리는 어쩌면 어쩌면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멍해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주는 멍해를 져라 내가 주는 멍해는 오히려 편하다 세상이 주는 세상에 그 멍해 짓눌려 있지 말고 내 멍해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어떤 멍해를 지려고 하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가는 카톨릭 성가 227번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라 이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부활이고 생명이고 그러니 내 멍해를 지라고 하셨던 것 그런데 당시에도 예레미야 예언자를 향한 당시에 사람들의 반응처럼 예수님의 멍해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던 그래서 예레미야를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이런 멍해들 하느님께서 주시는 멍해라고 한다면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인내 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arting 생명 피TIM 피TIM 폭로 창 失 연방에 벗겨 죽어 영원한 생명을 아멘 아멘 아멘